안녕하세요 미미 다용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변종다용 님이신데요 언제나 예쁜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기 살사베르트 색감 한번 보세요 너무 예쁘죠 자 여기서 네 어 대품도 많이 있구요 또 중품도 있고 네 약간 작은 분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는 네 하분과 네 다용이가 아주 꿀조합 아주 예술작품처럼 멋지게 잘 네 조합을 하시죠 자 여기는 네 변종다용 님 주문하시는 번호입니다 010에 조금 누웠네요 9267에 네 6070입니다 자 5만원 무료배송이구요 여기 살책이 놔두고 바로 네 소개 시작할 건데 아 멋진 아이가 아주 은은한 아이가 있습니다 1번에 천우학 이란 아이네요 99,000원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로망분에 석류 화분이 아주 예쁘게 되어 있는데요 자 이렇게 네 실물 화분 너무 예뻐요 자 1번에 천우학 이란 아인데 아우 색감이 너무 예쁩니다 자 가격은 99,000원 이에요 자 식물 사이즈가요 이게 30이 넘네요 자 얼굴은 하나 둘 셋 넷 네 사두 입니다 이름은 천우학 이란 아이네요 아유 네 입 아주 고상한 빛감이 너무 예쁩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보시구요 이번에 에스메랄다가 네 뽀글이 파마를 한 것 같아요 너무 귀엽죠 자 화분도 한번 보시고 약간의 요거는 민트색감 연한 연두연두한 민트색감에 화분이 요렇게 청록인가요 너무 예쁜 그림이 있습니다 아우 개인적으로 너무 예쁘네요 자 요거 에스메랄다 네 뽀글이 파마를 하는 아이 같은 아이 자 요거 20이에요 위에서 얼굴 수영 보시고 네 색감 아주 예쁘게 물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번이에요 가격은 68,000원 입니다 자 다시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네 68,000원 이에요 3번에 제스타 철화 숯분에 심어져 있구요 요 짱짱하면 한번 보시길 바랄게요 네 요렇게 눈으로 힐링하는 재미도 아주 좋습니다 화분 네 숯분으로 되어 있구요 95,000원 입니다 자 요렇게 굽다리가 아주 독특하게 되어 있구요 아유 건강미가 나와서 너무 예쁜데 자 요렇게 아주 건강한 아이들은 화면에 또 안 담아지는 것도 있습니다 자 23.5 이구요 네 제스타 철화 95,000원 입니다 항상 네 하분에 뿌리 활짝을 잘한 네 짱짱한 아이로 준비를 하셔서 이 받아 보시는 분이 아주 네 너무 잘 관리를 하셨다고 네 칭찬을 하시더라구요 자 레몬노즈 67,000원 입니다 아유 화사하니 파스텔톤으로 너무 예쁜데요 자 하분도 로망분을 한번 보시구요 네 식물 사이즈가 10 네 요거 16 입니다 요렇게 한번 재보면요 20이 넘죠 자 요거에 대략 사이즈 요렇게 한번 가늠해 보실게요 네 레몬노즈 가격은 67,000원 입니다 아 우리집 아이도 요렇게 빨리 바뀌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 5번에 요 아이가 블러쉬 와인 이란 아이 어머나 오늘은 요렇게 독특하고 예쁜 아이들이 되게 많네요 색감이 어쩜 요렇게 예쁠까요 자 요거는 요렇게 화분 한번 보시구요 63,000원 입니다 목대도 한번 보시고 와 블러쉬 와인 이란 아이 정말 갖고 싶네요 자 18 내지 19 입니다 얼굴은 요렇게 오두 인가요 보이는 아이만 오두에요 너무 예쁜 아이입니다 자 6번에 입전 이란 아이가 65,000원 입니다 자 요아이도 아주 착한 둥이라서 네 순둥이에요 순둥이 키워볼 만합니다 또 은은하게 색감도 들어가구요 자 여기 화분 한번 보실게요 예쁜 분을 만났습니다 65,000원 이에요 네 식물 사이즈가 18 입니다 요것도 한번 보시구요 19 이구요 자 목대 한번 보시고 제가 여기서 네 변종다용님께 요거 입전을 구매를 해갔죠 65,000원 입니다 요렇게 한번 보시구요 7번에 춥수가 47,000원 입니다 얼굴 한번 보시고 네 화분도 한번 보시고 네 화분도 한번 보시고 서인경 분에 심어져 있구요 자 47,000원 입니다 자 식물 사이즈가요 네 20 내지 21 이고 요거 한번 재볼게요 요렇게 하면 23 인데요 얼굴이 정말 땡글땡글 해요 이렇게 투톤으로 물이 들어가면 아주 매력적인 아이죠 얼굴이 정말 건강합니다 네 47,000원 이고 화분은 네 서인경 분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보시구요 8번에 요아이가 로사로아라는 아이네요 54,000원 인데요 아유 네 화분 네 너무 예쁘죠 이렇게 아 시원한 색감에 자 로사로아 얼굴 한번 보실게요 하나 둘 셋 넷 네 오두인지 육두인지 네 육두 같습니다 얼굴이 많아요 자 요거 19 내지 20 입니다 자 요게 제가 고개가 안 들어가니까 이렇게 한번 보시기 바랄게요 자 살찌기 요기 아가 얼굴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자 로사로아 가격은 54,000원 이에요 9번에 로우차라가 48,000원 입니다 위에서 네 요거는 백금이죠 금키가 이렇게 있어요 네 48,000원 입니다 한번 보시고 자 여기 앞에도 이렇게 네 화분 요거 보시고 네 가격은 48,000원 이고 아주 네 맑고 깨끗한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화사하죠 요거 20이에요 위에서 한번 보시구요 네 10번에 둥근잎피치후리대 43,000원 입니다 자 화분 한번 보시고 요거는 사이즈가 어 대품 사이에 있으니까 작게 느껴지는데요 요것도 작은 사이즈는 아니에요 자 식물 사이즈가 15 입니다 15이고 예쁜 꽃그림 네 43,000원 이에요 자 이렇게 앞에 한번 보시고 요 색감이 어 화면보다 조금 더 연한 색감입니다 요기 화질에는 어 좀 더 진하게 나오는데요 약간 파스텔톤 하늘색 입니다 11번에 엘리자베스가 68,000원 입니다 위에서 한번 보시구요 네 너무 예쁘죠 아 엘리자베스 네 에오니엄스 아이들 색감이 이렇게 화사하고 예쁩니다 자 화분도 한번 보시고 꽃그림 너무 예쁘죠 굽다리 확인 하시구요 자 위에서 네 요거는 아주 진한 붉은색으로 물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자 요거 사이즈가 25 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요거는 뭐 20 네 이 정도로 보이는데 약간의 수형차 인것 같구요 네 가격은 68,000원 입니다 자 요렇게 살짝 한번 돌려 드릴게요 12번에 요아이가 피치스 앵크림 인데 88,000원 입니다 어 숯분에 요렇게 예쁘게 그림이 그려져 가 있구요 언어 나면서 매력적이죠 하보니 저 피치스 앵크림이 어 위에서 약간 쏟아지는 그런 수형으로 멋지게 식재가 되어 있는데요 멋지죠 저 꽃같이 예쁜 얼굴을 하고 있고 라인을 살짝 그리고 있습니다 얼굴도 수가 상당히 많아요 요아이 한번 헤아려 볼까요 1 2 3 4개 6 4 8 10 12 11 12 13 자구는요 음 3도가 더 있네 16도 이네요 어쩐지 얼굴이 굉장히 많다 했더니 자 요거는 18 입니다 네 짧은 쪽인가 네 요렇게 하면 16도 되구요 요거 얼굴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구를 요렇게 많이 달고 있어요 네 피치스 앵크림 네 대품으로 들어가야 되겠네 이제 보니까 네 88,000원 입니다 하분과 조화로운 보시구요 자 13번에 칼토스라는 아이가 65,000원 입니다 이렇게 한번 보시고 네 칼토스 얼굴 한번 보시길 바랄게요 아우 예쁘죠 요렇게 어쩜 요렇게 예온이홈 속 아이들이 예쁘게 잘 관리를 하셨는지 네 28 내지 29 뭐 30까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렇게 동굴 동굴한 수형으로 너무 예쁜 얼굴을 하고 있고요 자 하분은 청녹색감으로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위에 조화로움 한번 보시구요 65,000원 입니다 칼토스 13번 65,000원 이에요 자 14번에 살사 베르테라는 아이가 아우 색감이 너무 예쁩니다 57,000원 이에요 자 아트방분에 요렇게 예쁘게 식재되어 있는데 네 얼굴은 앞에 아가가 3개 있구요 네 아주 왕얼크니 큼닥한 얼굴 사두군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요거는 네 20입니다 20이고 네 폭을 한번 재보면 23 내지 24까지 네 폭이 더 크네요 아우 뒤에 입장이 정말 예술입니다 너무 예뻐요 자 14번에 살사 베르테 네 가격은 57,000원 입니다 15번 입니다 8,000대 천하가 아주 눈이 상큼해 지내네요 네 6만 9,000원 인데 아 요기 로망군이 너무 예쁩니다 어느 난 색감이 들어가 있어서 석류로 너무 예쁜데요 야 정말 예쁘네요 자 위에서 한번 보시구요 네 요게 사이즈가 24 입니다 24 아 네 요거 색감이 어느 난 민트 색감인가 네 연두피감이 들어가니까 어 이 석류가 더 돋보이죠 너무 예쁘네요 자 요거는 16, 17 네 예쁜 네 아가가 요렇게 하사하게 있습니다 16번에는 러블리 로즈가 55,000원 이에요 자 사이즈 큽니다 요게 네 식물 사이즈가 네 15.5 이구요 전체 인형 하고 네 바구니 하고는 네 요게 24 되네요 자 키 한번 재볼게요 키가 25 정도 됩니다 자 요렇게 16번에 러블리 로즈 55,000원 이구요 자 17번에도 사이즈 똑같습니다 리틀잼 53,000원 입니다 네 요렇게 예쁜 꽃이 한 바구니 얹혀져 있는 것 같죠 자 요거는 요거 입구만 재볼게요 14 입니다 자 리틀잼 55,000원 이고 자 양쪽으로 이렇게 나란히 보시면 사이즈 적은 사이즈 아니에요 자 장식도 아주 네 좋을 것 같아요 장식을 해 놓으시면 자 뒤에는 약간 어둡게 나오는데 요거는 위에 요거 천이 쳐져가 있어서 어두운 거지 한낮입니다 18번에 별의 눈물이에요 48,000원 이구요 예쁜 꽃이 요렇게 되어 있고 비행접시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아 봄에 꽃이 피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자 요거 식물 사이즈가 15 입니다 네 18번이고 별의 눈물 48,000원 입니다 자 비행접시 모양의 예쁜 꽃을 기대해 봐도 되겠죠 봄이 또 금방 옵니다 자 19번에 바닐라비스가 45,000원 이에요 예쁜 분을 만났습니다 야 이렇게 아가 얼굴 잔뜩 달려 있는데 어 가격이 45,000원 이에요 자 18 입니다 네 이렇게 밑에도 보시고 네 색감이 아주 예뻐지는 아이 바닐라비스 45,000원 이구요 20번에 요 아이가 고상홍 입니다 28,000원 이구요 수제 공방 화분에 이렇게 식재되어 있고 요게 핑크톤이에요 삼두군생 입니다 자 빨간색 라인을 그리고 있구요 네 15 입니다 15 요렇게 한번 보세요 삼두군생인 아이 21번에 하월야 네 색감이 예뻐지는 아이죠 화분 한번 보실게요 27,000원 입니다 사두군생으로 되어 있구요 네 입장 끝이 아주 예쁘게 잘 관리를 하셨네요 네 14 입니다 네 사두군생인 아이 하월야 27,000원 이에요 22번에 짧은 입적성 45,000원 입니다 화분 한번 보시고 네 위에 얼굴이 너무 예쁘죠 손톱 보세요 정말 매력적인 짧은 입적성 네 요 아이가 몸값이 조금 있는 아이라는 거 아시겠죠 13 입니다 얼굴은 네 자세히 한번 보시구요 23번에 천대전송금 입니다 32,000원 이구요 네 하분도 한번 보시고 금기 네 이렇게 녹화금이 골고루 들어가 있는 아이 얼굴을 한번 보시고 32,000원 입니다 너무 매력적인 얼굴을 하고 있죠 자 13 입니다 밑에 아가 두개 보이고 있네요 저것도 네 노랑노랑 네 금기가 아주 예쁩니다 두 아이가 있어요 24번에 팅크벨 금 29,000원 입니다 자 하분은 네 공방분에 심어져 있고 어 팅크벨 금 중앙에 금기 있는 아이 얼굴 한번 보실까요 아주 많죠 네 요 양옆으로는 네 쌩얼이 있는데 아우 팅크벨 금이 너무 예쁩니다 누다금도 예쁘던데 자 요거는 전체 16 입니다 아유 정말 예쁘네 가격 너무 좋아요 29,000원 입니다 25번에 크림썬 이란 아이가 33,000원 입니다 손톱 한번 보시고 자 요거 하분도 한번 보시구요 네 와인잔 모양 하분이 너무 예쁘죠 얼굴이 반듯합니다 자 요거는 16 이에요 네 크림썬 33,000원 입니다 자 요렇게 한번 보시구요 26번에 매비나 금이 33,000원 입니다 핑크색의 예쁜 꽃그림 그레즈가 있구요 자 요기 색감 보세요 너무 예쁘죠 자 위에 얼굴 한번 보시고 아우 예뻐요 금강미 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요거 하여 떼고 싶다 그죠 아유 정말 떼고 싶네 자 식물 사이즈가 12 입니다 깨끗한 네 백색이 매력적이죠 자 요거는 33,000원 이구요 27번에 플로리 디티가 25,000원 입니다 색감 너무 예쁘죠 자 요렇게 아주 생명력도 강한 아이예요 하분 한번 보시고 25,000원 입니다 자 식물 사이즈가 14 레지 15 에요 자 아주 예쁜 네 잘 다져진 얼굴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28번에 슈가 베이비가 33,000원 입니다 자 요거 하분은 산토방 분이구요 자 식물 사이즈가요 네 13 이고 요기는 네 11 이네요 아주 통통한 슈가 베이비 요 아이는 나중에 빨갛게 물들어간 아이입니다 33,000원 이구요 29번에 당임금이 요렇게 화사한 분에 네 너무 예쁜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34,000원 이에요 아우 어쩜 요렇게 예쁠까요 자 요거 끝에는 빼구요 요렇게 재면 15 내지 16 입니다 몽글몽글한 느낌이 아유 네 상임금 철화에요 네 34,000원 이네요 자 요거 뒤에 당임금 철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30번에 요 아이가 브라이트란 아이가 35,000원 입니다 꽃그림 한번 보시구요 자 위에도 한번 보시고 네 라인을 살짝 그리는 아이 예쁘네요 자 튼실함도 같이 나오고 있구요 16 내지 17 인데 밑에 아가가 자구 네 속속히 보이고 있습니다 자 요렇게 브라이트란 아이예요 35,000원 입니다 31번에 레드 롱기시마란 아이가 45,000원 입니다 자 하분 한번 보실게요 네 약간은 연한 보라색감 이에요 자 요런 하분도 예쁘구요 롱기시마 얼굴도 너무 예쁘네요 자 하얀 속살이 살짝 나오고 있습니다 자 사두군생으로 보이고 11 내지 12 입니다 아유 턴실하게 아주 보기가 좋아요 자 31번이에요 45,000원 이구요 32번에 수화철화가 55,000원 입니다 하분 한번 보실게요 수화철화가 또 불이 타오르고 네 색감이 예쁘죠 20 입니다 폭 한번 볼게요 폭 네 13 입니다 수화철화 아 요거 잘라버리고 싶어요 요런거 보면 네 55,000원 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보여 드리고 32번 이네요 33번에 레블루션 이란 아이 네 39,000원 입니다 자 하분은 앞에서 이렇게 한번 보면 요런 느낌이구요 얼굴이 굉장히 입장 끝이 보조개가 쏙쏙 들어가 있어서 독특한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식물 사이즈가 18 이구요 폭은 얼마 안되겠죠 네 요렇게 하면 14 입니다 짧은 쪽은 네 10이 되기도 하고 네 레블루션 39,000원 입니다 네 34번에 요 아이가 라피네 루즈란 아이예요 너무 예쁘죠 네 비행접시 모양에 예쁘게 식재되어 있는데 네 가격은 64,000원 이에요 자 살짝 이렇게 붙여놓고 네 글자 읽어보셨죠 라피네 루즈에요 64,000원 인데 통통하면서 색감이 너무 예쁩니다 자 요거는 식물 사이즈가 17 입니다 너무 예쁜 얼굴 하고 있어요 아유 정말 35번에 누다 입니다 48,000원 이에요 자 위에서 한번 보시고 자 요거는 네 23 내지 네 24도 될 것 같아요 아주 아유 똥글똥글 네 요렇게 정말 표현이 안되죠 와 이 똥글똥글 한글을 막 우겨넣듯이 요렇게 자구를 많이 달고 있는 요 모습이 굉장히 독특하게 보입니다 자 가격은 48,000원 이고 화분도 너무 예쁘죠 요 화분 제가 보니까 어 요게 아 글자가 잘 안 읽어지네요 요게 예언분인 계열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네 누다가 48,000원 이에요 자 이렇게 한번 보시고요 어 36번에 하트딜라이트 네 돌기드락 멋있죠 자 요거는 25,000원 이에요 화분 네 약간 네 굽다리 보시고 이두군생 입니다 자 요거 15.5 입니다 15.5 네 하트딜라이트 25,000원 이에요 37번에 매직젠 골드가 47,000원 입니다 자 위에서 한번 보시고 약간은 끝에 생책이 나 있는 거는 보이시네요 자 요거는 47,000원 입니다 자 위에서 한번 보시고 네 요거 하얗지게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자 27 내지 28 입니다 색감이 노랑노랑 너무 예쁘죠 요 아이는 네 47,000원 이고요 38번입니다 요 아이는 빌게이츠라는 아이고 입장이 보조개가 살짝살짝 들어가 있죠 자 화분 한번 보시고 가격은 55,000원 입니다 어우 나쁘지 않습니다 가격 자 18 이고요 짧은 쪽은 14 입니다 빌게이츠 가격은 55,000원 이에요 자 전체적인 얼굴 수영 한번 보시고요 39번에 핑크플로라라는 아이 24,000원 입니다 얼굴 한번 보시고요 핑크플로라 네 잘 달려진 얼굴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13 내지 14 이고요 네 핑크플로라 가격은 24,000원 입니다 40번에 요 아이가 글랜 이라는 아이가 30,000원 입니다 자 한번 보실게요 색감 라인 그리고 있고요 자 요거는 30,000원 입니다 글랜 자 식물 사이즈가 네 16 내지 17 이네요 네 라인을 살짝 그리고 있는 아이네요 자 41번에 후리에뉴 이두인 아이 23,000원 입니다 이렇게 한번 보시고 네 백분이 살짝 서려 있습니다 자 요거는 12 이네요 자 목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네 후리에뉴 23,000원 입니다 42번에 8,000대 철하 15,000원 이에요 자 위에서 얼굴 한번 보시고 자 식물 사이즈가 14 이고요 키가 조금 있네요 자 16 입니다 이렇게 긴 형이에요 8,000대 철하 네 가격은 15,000원 입니다 자 43번에 런요니 네 정서분에 심어져 있고요 하분이 예쁘죠 요 그린부 너무 예쁜데요 그리고 네 런요니가 너무 예쁜 얼굴을 하고 있어요 자 밑에 아가도 이렇게 달려 있구요 가격은 38,000원 입니다 자 식물 사이즈가요 16.5 입니다 자 런요니 가격은 네 38,000원 이에요 정서분에 자 44번에 펜댄스 25,000원 입니다 자 여기 캔디가 하사하게 웃고 있어요 네 25,000원 입니다 봄이 되면 네 바람개비 모양이 예쁜 꽃이 색감도 예쁘고 꽃이 너무 예쁜 아이죠 자 13 내지 14 이고요 자 여기 약간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25,000원 이에요 45번에 로우 철하 입니다 15,000원 이에요 자 화분 한번 보시고요 자 로우 철하 얼굴도 한번 보시고 네 14 내지 15 입니다 너무 예쁘죠 요렇게 46번에 연지곤지가 35,000원 입니다 배가 블록한 사각분에 심어져 있구요 아 위에서 보니까 입장이 짤막짤막하니 너무 예쁜데요 자 식물 사이즈가 요게 14 입니다 자 위에서 한번 보시고요 네 연지곤지가 여기 또 빨간 점을 찍으면 너무 귀엽습니다 35,000원 이고요 47번에 요 아이가 미니 그라노비아 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위에서 한번 보시고요 네 가격은 32,000원 입니다 자 빨간색 네 입체감 있는 꽃이 이렇게 있구요 아 요런 얼굴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14 이네요 그라노비아 금이에요 자 앞에서 한번 보시고 네 32,000원 입니다 48번에 피어러브란 아이가 13,000원 입니다 요렇게 얼굴 보시면 네 잘 다져진 얼굴이 나오고 있구요 자 9.5 입니다 하부는 갈색톤이구요 네 가격은 13,000원 이에요 49번에 팬지 15,000원 입니다 자 위에서 얼굴 한번 보시고 금강미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요게 13.5 이구요 얼굴이 굉장히 많이 있죠 팬지가 또 물들이시면 정말 예쁜 색감으로 물이 들어갑니다 자 가격은 15,000원 이에요 50번 입니다 자 짚시라는 아이 산토방 분에 심어져 있고 28,000원 입니다 자 요거는 약간 민트색감에 예쁜 네 파스텔 또는 하늘색이에요 네 얼굴이 요렇게 위에서 보시구요 짚시 네 가격은 28,000원 입니다 자 13.5 이네요 13.5 짚시 색감 너무 예쁘죠 51번에 아모르파티라는 아이 16,000원 입니다 화분 한번 보시고 밑에 아가가 나와 있습니다 아모르파티 자 식물 사이즈 15 이구요 목대 보니까 아주 묵은둥이입니다 자 요렇게 한번 보시길 바랄게요 16,000원 가격 좋죠 자 52번에 대비철하 입니다 가격은 32,000원 이에요 네 요 아이가 53번에 8,000대 철하 인데요 요거 2만원 입니다 자 노란색 분에 심어져 있고 아주 맑고 깨끗한 얼굴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요게 네 12이네요 자 요거는 8,000대 철하 가격은 2만원 입니다 자 화분과 네 조화로움도 한번 보시구요 자 54번에 얼려심이란 아이가 18,000원 입니다 자 화분 한번 보실게요 얼려심 똥글똥글한 얼굴이 너무 귀엽죠 자 요렇게 네 예쁜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밑에는 아가 얼굴도 있구요 키 한번 재볼게요 네 키가 18 입니다 옆에서 보면 뭐 10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얼려심 가격은 18,000원 입니다 자 55번에 미나가 16,000원 입니다 이두근생으로 되어 있구요 아주 네 색감이 예쁘게 물이 들어간 아이 15 입니다 자 미나 네 요렇게 앞에도 한번 보시고 16,000원 이에요 자 56번에 서든 베리아이가 32,000원 입니다 꽃같이 예쁜 얼굴을 하고 있구요 자 화분은 고려분 이네요 32,000원 입니다 자 요거 12 입니다 12 네 서든 벨 32,000원 이구요 57번에 금황성이란 아이가 28,000원 입니다 요기는 네 아주 솜털이 보송보송 나 있어서 벨벳 느낌으로 아주 네 예쁘게 입장껏 보세요 너무 귀엽죠 요렇게 예쁜 네 금황성 28,000원 입니다 요거는 키 한번 재드릴게요 키가 23 내지 24 입니다 네 요렇게 멀리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금황성 28,000원 이구요 58번에 누다가 히야분을 만났는데 28,000원 입니다 화분하고 네 요게 누다 한번 보시구요 네 제일 긴 사이즈가 17 이구요 네 짧은 쪽은요 14 입니다 자 누다 28,000원 이에요 저기 앞에서도 한번 보시구요 59번에 요 아이가 둥근잎 피치후리대 23,000원 입니다 자 요게 하분이 갈색톤의 항아리 모양을 하고 있구요 둥근잎 피치후리대가 5도로 보이는데 요렇게 키가 청청이 요렇게 멋있게 되어 있습니다 수영이 예쁘죠 요거는 16 이구요 키를 한번 재보니까 네 19 정도 됩니다 둥근잎 피치후리대 가격은 23,000원 입니다 자 60번에 블랙 테트라 라는 아이가 55,000원 입니다 저기 노란색 분에 심어져 있구요 자 얼굴은 둘레 다스 5도 6도로 되어 있구요 자 식물 사이즈가 19 입니다 블랙 테트라 네 가격은 55,000원 입니다 자 60번 이구요 저기 한번 보시고 아 네 아주 예쁜 아이들 구경하는 재미도 아주 좋은데요 착하고 마음에 드신 아이들 있으면 찜 한번 해보시길 바랄게요 안녕히 계세요 늘 사랑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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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히 계세요